땡처리 제주도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서귀포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학교 부지를 민간에 팔아넘기는, 민간에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90%나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 해당 부지가 10만 제곱미터가 넘는데요. 이 중에 73.5%에 이르는 부지가 제주도가 JDC의 무상양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제주도의 전체 발전 차원에서 조건을 달아서 넘겨줬다. 그런데 그 부지를 JDC가 민간에 헐값으로 넘기려 한다는 게 그 취지 같네요. 땡처리 제주도입니다. 항공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땡처리 항공권은 제가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땡처리 제주도는 뭡니까? 이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 제주도에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기관이 하나 있죠. JDC. 네.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서귀포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국제학교 노숙 런던컬리지 A스쿨 제주 학교 부지를 민간에 팔아넘기는, 민간에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90%나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대박인 세일이네요. 해당 부지가 10만 제곱미터가 넘는데요. 이 중에 73.5%에 이르는 부지가 제주도가 JDC에 무상 양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난 2009년 제주도는 도 소유였던, 도가 소유했던 그 해당 부지를 JDC에게 무상으로 양여했는데요. 도유지를 무상으로 넘긴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제주도가 개발을 좀 더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던 때라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이 잘 되면 수준 높은 교육기관을 제주도에 유치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제주도의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 의미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조 기자가 이 부분에 의심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제주도의 전체 발전 차원에서 조건을 달아서 넘겨줬다. 그런데 그 부지를 JDC가 민간의 헐값으로 넘기려 한다는 게 그 취지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제주도에 따르면 JDC는 해당 부지 매각 금액을 조성원가로 해서 추산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감정평가액의 10% 수준이라고 해요. 조성원가가. 이게 130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는 영국계 글로벌 학교 운영 그룹인 코그니타로 선정됐다고 하네요. 10%밖에 안 됩니까? 감정평가액에? 네. 어쨌거나 제주도가 무상으로 대규모 부지를 넘겨줬어요. JDC에. 그거는 이제 우리 도민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줄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익을 줄 사업이다라고 생각해서 넘겨줬다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한다. 그러면 제주도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무상 상여를 할 경우에 사업 시행자, 여기에서는 JDC가 되겠죠. 양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난 2009년에 JDC와 제주도 간의 무상 양여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JDC가 해당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거친다가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서는 협의 안 했다고 화를 내고 있는데 JDC가 특별법을 위반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제주도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JDC의 입장은 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난 2012년, 그러니까 무상 양여한 건 2009년이었고요. 그 3년 후인 2012년에 JD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제인스가 학교 부지를 매각할 때 제주도와 이미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이미 이행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영어 교육 도시내에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을 했었다면서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와 부지 매각 협상에 나서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주체와 매각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양쪽에서 이게 생각에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데 제주도가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추진되고 나서야 알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너무 늦게 알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된 게 지난 13일에 jdc가 보도자료를 내고 nlcs 제주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코그니타 홀딩스를 선정했다고 밝히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 제주도가 알아챈 거죠.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과정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 강거리라도 좀 섭섭한 생각이 들 텐데 바로 제주도에서 유감의 뜻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 15일에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도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dc를 상대로 이 같은 과정이 유감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도민 및 지역사회에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리고 도내외 법률 자문가에게 자문받은 학교 부지 매각 가격과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격과 해당 부지에 인접한 공공운동장을 그 매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jdc 측에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jdc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은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주도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부지인 만큼 제값을 받고 차액은 도민사회에 돌려주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생각한 취지가 바로 이 문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jdc를 상대로 이 같은 과정이 유감이다 라고 밝혔다는 데서 보면 이 유감도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데 제주도가 아주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구조다라는 뜻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고 전임 이성문 교육감 시절에는 더 이상 허가 내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교육감이 바뀌고 허가를 내주는 상황들이 됐고 선정도 됐고 그런데 도정 차원에서 나오는 것은 유감 표명 그 정도에 그친다는 게 너무 아쉽죠. 이게 힘의 균형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서 알겠습니다. 물론 제주도를 위해서 더 쓰여줬으면 하는 것이 바로 도민들의 마음일 거긴 한데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